문교영입니다. 저는 제 소개를 그냥 홍차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받은 주제가 영국 홍차문화와 우리나라 차문화 비교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은 홍차문화고 우리는 그냥 차문화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를 녹차를 마시는 나라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홍차, 우리나라는 녹차. 그러면 홍차하고 녹차는 무엇이 다릅니까? 발효. 발효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두 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차하고 녹차가 무엇이 다르냐는 그 이전에 차는 도대체 뭘 차라고 하느냐. 차는 도대체 뭘 차라고 하느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안 졸리실 겁니다. 제가 워낙 재미있게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답을 제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차 종류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차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예? 사실 잘 안 들립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차는 차나무에 싹이나 입으로 만듭니다. 차는 차나무에 싹이나 입으로. 제가 굳이 싹이나 입으로 나눈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싹으로 만들었을 때 훨씬 맛있기 때문입니다. 차의 맛과 양을 설명할 때 이 차에 싹이나 어린입이 얼마나 들어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차나무 입으로 만든다고 해도 되지만 정확한 답을 하실 때는 차는 차나무에 싹과 입으로 만든다고 하는 게 정확한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녹차는 녹차나무로 만들고 홍차는 홍차나무로 만들고 우롱차는 우롱차나무로 만드나요? 대체로 웃으신 거 보니까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자 홍차나무 녹차나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차나무는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차나무가 한 종류라고 하는 게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개념입니다. 감나무하고 배나무하고 다른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과나무 안에도 품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홍옥, 홍노, 부사, 양강, 감옥 품종이 많습니다. 그렇죠? 차도 매안가지입니다. 감나무하고 배나무하고 다른 차나무는 차나문데 그 차나무 안에 품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품종으로는 녹차를 만들었을 때 제일 맛있고 어떤 품종으로는 홍차를 만들었을 때 제일 맛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다소 좀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동차밭, 보성차밭, 아 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정확한 말을 했네. 하동녹차밭, 보성녹차밭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녹차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녹차 말고 홍차도 만들고 우롱차도 만들고 보이차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나무 잎으로도 모든 차를 다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차나무의 잎으로는 녹차를 만들었을 때 제일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겠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동차밭, 그냥 보성차밭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인도나 스리랑카처럼 홍차를 많이 만드는 나라는 그 나라들은 우리식으로 녹차밭이라고 부르면 그들은 홍차밭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지 않겠죠. 차밭이 맞습니다. 그래서 차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카멜리아 시냄시스라는 항명을 가진 차나무의 싹 혹은 잎을 가공해서 만든 겁니다. 카멜리아 시냄시스는 그냥 항명입니다. 우리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듯이 그냥 항명일 뿐입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차는 차나무의 싹이나 잎으로만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 품종이 있다고 했는데요. 크게 나누면 중국 소엽종, 아삼 대엽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엽은 잎이 작다라는 말이고 대엽은 잎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아삼은 인도에 있는 유명한 홍차 생산지 지명입니다. 그러면 잎이 작다라는 말은 차나무의 키도 작다라는 뜻입니다. 다 자라야 2m 이상 안 자랍니다. 그리고 이 기둥도 우리 개나리 기둥처럼 그렇게 키가 클 필요가 없으니까 잔잔한 기둥이 이렇게 줄기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대엽종은 다 자라면 10m에서 15m까지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숲속에서 보면 일반 나무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m에서 15m까지 자라려고 하면 이 키를 받쳐줄 기둥이 두꺼워야 되겠죠. 사람이 타고 올라가야 될 만큼 두꺼워야 됩니다. 또 차나무의 특징은요. 둘 다 추위에 약한 게 특징입니다. 추운 지방에서 못 자랍니다. 그런데 소엽종은 덩치는 작지만 추위에 강한 편이고 대엽종은 덩치는 크지만 추위에 약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것은 전부 다 소엽종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예 대엽종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남부지방에서만 자라죠. 요즘에 기후온난화 때문에 강원도 고성에서도 차나무가 자란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전 이남이 적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을 하면 차는 카멜리아 시네시스라는 항명을 가진 차나무의 싹 혹은 잎을 가공해서 만든 거고 한 그루의 차나무의 잎으로 모든 차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차나무의 잎으로 모든 차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종에 따라서 더 적합한 종류의 차를 만드는 게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다 차라고 동의하셨던 것들 중에서 대추율무, 인삼, 생강차 차 아닙니다. 차나무의 싹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부르고 싶으시면 대용차 또 우리가 흔히 허브차라고 말하는 것 루이버스, 히비스커스 이런 것도 진짜로 말하면 차가 아닙니다. 이것도 정식 명칭은 티젠, 인퓨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허브차라고 해도 잡아가지 않고요. 미국,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허브차라고 쓰긴 씁니다만 정식 명칭은 티젠, 인퓨전이라는 말입니다. 또 아마 젊은 숙녀분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가양차라는 게 있습니다. 차에다가 자스민, 장미, 딸기향을 넣은 겁니다. 그거는 차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조금이라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재가공차라고 분류를 하고요. 이 세상에 있는 차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육대다류라고 합니다. 녹차, 홍차, 청차, 흑차, 백차, 황차 아까 누가 우롱차라고 하셨는데요. 우롱차는 청차 중에 한 종류입니다. 보이차는 흑차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말차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녹차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한 종류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진짜 차는 6가지다. 홍차, 녹차, 백차, 우롱차, 황차, 보이차 그러면 제가 한 그루의 잔아무 육프로 6가지 종류차를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6가지를 뭘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오늘 6가지는 다 안 되겠죠. 시간상. 녹차와 홍차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왼손에 마른 녹차잎을 이렇게 들고 오른손에 마른 홍차잎을 들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반적으로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선생님님들 대체로 녹차는 녹색이에요. 마른 찻잎이 홍차는 대체로 젓갈색, 검은색에 가까운 젓갈색입니다. 대체로 그렇단 말입니다. 물론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녹차는 녹색잎, 마른 찻잎이 홍차는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면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안 된다고 하세요. 홍차와 녹차는 색깔이 틀려요. 우려놓으면은. 녹차는 녹색에 가깝고 홍차는 붉은색. 홍차잖아요. 붉은색에 가까워요. 맛하고 향도 많이 틀립니다. 녹차와 홍차는 생긴 외형도 틀리고 수색도 향도 맛도 이렇게 틀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찻잎을 가지고 육대다리 다 만들 수 있다 그랬으니까 똑같은 찻잎을 가지고 홍차도 만들 수 있고 녹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하동에 가서 이거 제가 땄어요 찻잎을. 예를 들면은 이걸 따서 반으로 나누어서 뭐 오전에는 홍차 만들고 오후에는 녹차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까 저기에 계신 분이 발효라고 하셨는데 그죠. 이때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듭니다. 제가 생닭을 두 마리 가져와서 드렸더니 삶아서 백숙 만들고요. 드렸더니 튀겨서 통닭 만들었어요. 그럼 나는 똑같은 닭을 줬는데 나한테 가져온 요리는 완전히 털리죠. 왜 달라졌어요. 요리 방법이 다르단 말이죠. 즉 가공 방법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녹차를 찻잎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홍차도 되고 녹차도 됩니다. 그 가공 방법이 만드는 방법이 다른데요. 그 만드는 방법이 쌓느냐 튀기느냐 발효를 시키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발효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발효차 홍차는 발효차 녹차는 불발효차 이런 말씀을 시중에서 많이 써죠. 그런데 제가 발효가 무엇일까요? 하면 좀 어려운 질문이고 선생님들 일상생활에서 발효된 식품이 뭐가 있습니까? 잘 안 들리지만 분명히 된장 이렇게 말씀하셨을 건데요. 치즈 물론 된장도 발효입니다. 치즈, 요구르트, 맥주, 와인 다 발효입니다. 그러면 콩을 된장으로 발효시키고 포도를 와인으로 발효시키는 게 뭡니까? 예? 맞습니다.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발효시킵니다.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런데 미,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미생물 안에 곰팡이, 세균, 변균, 박테리아 다 들어가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을 우리가 효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효는 뭐가 시킵니까? 하면 미생물이 시킵니다 해도 맞고요. 그래서 효모가 시킵니다 해도 맞습니다. 그러면 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화,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산화, 산소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산화라고 합니다. 산화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산화의 신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물론 이게 녹이 쓰는 것도 우리가 산화라고 하지만 이건 요즘 보기 어렵고요.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변하는 거, 이거 산화입니다. 산소가 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생감자를 잘라 놓으면 갈변하나요? 합니다. 생감자 잘라 놓으면 갈변합니다. 그러면 토마토를 잘라 놓으면 갈변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사과도 반 자르고 감자도 반 자르고 토마토도 반 잘라가지고 다 산소랑 만나게 했는데 토마토는 변하지 않고 사과와 감자만 변화, 갈변을 했다는 말은요. 사과와 감자의 잘린 면에는 토마토의 잘린 면에 없는 뭔가가 있으니까 산화를 시키는 걸 도와준 거예요. 이 무엇? 토마토의 잘린 면에는 없고 사과와 감자의 잘린 면에만 있는 이 무엇을 효소라고 합니다. 효모, 효소 우리가 굉장히 비슷해서 일상에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아까 효모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단백질이 열에 약합니다. 선생님들 삶은 감자는요. 갈변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삶아 놓으면 갈변하지 않고요. 사과는 일상에서 삶는 일이 헌하진 않겠지만 아마 사과도 삶아도 갈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효소가 열에 의해서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기능이 없어졌다. 불 활성화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녹차와 홍차는요. 찬립 속에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찬립 속에는. 그래서 녹차를 만들 때는요. 이 찬립을 따서 솥에서 이렇게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찬립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 찬립을 끄집어내서 손으로 상처를 주거나 기계를 상처를 주면 이렇게 되다가 건조시키면 이렇게 이 모양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녹차가 됩니다. 그렇죠? 홍차는 이 과정이 없습니다. 그럼 찬립 속에 효소가 연연히 작동하고 있죠? 이거를 상처를 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녹색이죠? 이거 1시간에서 2시간 지나면 새까맣게 바뀝니다. 우리가 여름 같을 때 사과를 강판에 갈아가지고 식탁 위에 얇게 피워놔보세요. 1시간만 지나면 아마 갈변될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홍차를 만들 때 미생물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효는 미생물이 시키는 거고요. 산화는 산소화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산화를 시키는 것은 산소지만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소산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하고 발효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만들 때 미생물이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까 가공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는데요. 이 구별하는 방법은 산화를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시킨다면 얼마만큼 시키느냐? 절반쯤 시키느냐? 30% 시키느냐? 70% 시키느냐가지고 차를 구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차는 육대 다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녹차는 비산화차라고 합니다. 홍차는 완전산화차. 우리가 청차, 우롱차는 부분산화차. 그러면 진짜 차를 만들 때는 미생물 발효를 전혀 안 시키느냐? 아니요. 딱 한 가지 시키는 게 있습니다. 헉차, 보이차라고 하는 거 있죠. 보이차를 만들 때는 진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든 보이차는 아니고요. 크게 보이차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보이숙차, 선생님들, 발효시킬 때는요. 이렇게 넓은 데다가 차를 많이 쌓아놓고 물을 헝건하게 뿌려서 담요를 덮어서 한 두 달 둡니다. 진짜 섞이는 거예요. 발효와 섞는다는 건 조이 한 장 차이에요. 그 결과가 인간에게 유익할 때는 발효라고 우리가 부르고 인간에게 불리할 때는 부패라고 부를 뿐이에요. 진짜 있기는 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차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보이차 중에서도 극히 일부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홍차로 놓고 보면 전혀 발효도 아니고 미생물도 개입하지 않는다. 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차의 물성적인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차, 녹차가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는 영국 홍차 이야기입니다. 차라는 건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어떻게 유럽, 특히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문화가 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홍차하면 영국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냐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차가 유럽, 영국에 소개되는 가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프터눈티. 우리 영국 홍차하면 애프터눈티인데 제가 오늘 예쁜 사진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졸리지 않게. 자, 홍차. 사실은 녹차가 드디어 영국으로 가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이 차를 유럽에 수출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유럽 사람들이 와서 가져갔죠.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요. 조선이 건국된 해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다. 안 물어봐야죠. 참, 이게 상황 과감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1392년입니다. 그렇죠? 조선이 건국될 무렵에 인도하고 유럽이 무역을 했습니다. 1400년 무렵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그 1400년 무렵에는 이 바다를 몰랐습니다. 길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만 무역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일 중요한 무역 아이템은 향신료였습니다. 후추와 향신료.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후추와 향신료가 먹는 용도가 아니고 사치품이었습니다. 향신료 1kg, 금 1kg이 무게 같았대요. 그만큼 고가의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신료가 한참 수출이 되는데 1400년 무렵 여기 오스만 트루크, 이슬람이 발행을 하면서 이 무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비싼 향신료 가격이 더 비싸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의 강국, 스페인, 포르투갈이 짜증을 내면서 야, 인도 가는 길을 꼭 여기를 지나야 돼? 여기 안 지나고 인도 가는 길이 없어? 를 찾기 시작합니다. 즉, 바닷길을 찾는다는 거죠. 이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스코다가마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요. 이걸 기억하고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갖다 기억하느냐.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아시아에 온 최초의 유럽 사람입니다. 언제? 1498년. 이 길을 찾아내는데 100년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인도에 도착하니까 인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멀리까지 왜 왔냐 배 타고. 향신료 가지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우리도 향신료 많이 난다. 그런데 네 정성이 매우 가력하니 더 향신료가 많이 난 데를 알려주겠다. 거기가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몰루카 제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몰루카 섬. 거기가 진짜 향신료 대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인도라는 말, 동인도 회사라는 말 다 알고 계시는데요. 동인도 회사가 이 동인도에 있는 향신료를 가져가기 위해서 유럽 각국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프랑스 동인도 회사. 어차피 이 사람들은 향신료가 목적이었으니까 그걸 가르쳐주니까 그래 고맙다 하고 또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겠죠. 저는 지금 금방 왔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 15년 걸립니다.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차를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유럽 사람들이 차를 몰랐습니다. 차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처음 가져간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포르투갈은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처음 가져간 나라는 네덜란드인데요. 1610년 차를 가져갑니다. 무슨 차를 가져갔습니까? 녹차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녹차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질문은 왜 녹차를 가져갔냐는 겁니다. 왜 녹차를 가져갔냐는 겁니다. 녹차밖에 없다. 라고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방금. 맞습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다른 차가 아직 없습니다. 녹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차를 가져갔겠죠. 1610년 무렵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데만 1년에서 1년 반 걸렸답니다. 그런데 녹차를 한국에서 만드는 건 아닐 거고요. 내륙에서 만들어서 한국을 가져가서 가져가면 아마 영국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영국 사람이 먹은 녹차는 최소한 3, 4년 지난 녹차일 거예요. 그것도 밀폐를 잘 시켜서 가져간 게 아니라 그저 뭐 이렇게 가만히 같은 데 심어서 바다 위에 바람 맞아가면서 갔겠죠. 그러면 영국 사람이 이 녹차를 먹었을 때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이 없었겠죠. 녹차 만든 지 3, 4년 지나면 별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 그 전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시아에서 온 매우 비싸고 귀한 거라고 하니까 잘난 척한다고 그냥 먹었어요. 그게 1610년부터 약인데요. 이때부터 한 30년이 지난 1640년 무렵 그때를 우리가 명말 청초라고 하죠. 보통 명나라말 청나라초인데요. 대만 건너편 푸젠승이 있습니다. 복권승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어찌어찌 하다가 부분 산하차가 만들어졌어요. 부분 산하차. 어찌어찌 하다가. 그래서 또 새로운 차를 만들었으니까 또 영국 사람들이 이 부분 산하차도 유럽에 가져갔을 겁니다.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차에는 유통기간, 유통기간이라고 해도 되고 소비기간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있나요? 없나요? 역시 안 들리지만 제가 답을 들은 걸로 하고 차에는 유통기간이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유나 요구르트의 유통기간은 적어도 아닙니다. 우유나 요구르트는 유통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상하고 상한 거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런데 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차 뒷면에 보면 유통기간을 찍어놨지만 그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찍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차는 딱히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맛이 나빠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나빠지는 차의 시간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산화입니다. 산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앞에 설명드린 글을 잘 기억하시면서 산화를 시키지 않은 녹차나 산화를 시킨 홍차나 갓 만든 차는 신선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산화를 시키지 않은 녹차는요. 이 신선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라요. 두두두두 두둑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선도가 떨어진 녹차는 대체로 맛이 없습니다. 두두두둑 두둑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선도가 떨어진 녹차는 대체로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화를 시킨 홍차는요.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는 떨어지더라도 조금 천천히 떨어집니다. 완만하게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선도가 떨어진 홍차가 대체로 맛이 없기는 한데 또 가끔씩은 새로운 맛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수업 중에 한 10명한테 새로 산 홍차하고 3년 된 똑같은 홍차를 우려주면요. 꼭 서너 명은 10년 된 홍차를 좋아해요. 아 3년 된 홍차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산화되지 않은 녹차와는 다르게 산화된 차는 새로운 맛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주 잘 활용한 게 보이차입니다. 보이차는 오래된 차일수록 더 맛이 좋아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녹차가 들어갔다가 1640년 전후에 부분산화차가 만들어져서 또 영국 사람이 차를 가져갔다 그랬죠. 영국 사람들이 먹으니까 영국 소비자들이 먹으니까 녹차가 맛있었겠어요. 부분산화차가 맛있었겠어요. 부분산화차가 맛있었겠죠. 방금 설명드린 그 원리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영국 소비자들이 수입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 녹차 이거 말고 이러면 잘 모르겠지만 이 차를 더 수입해라 그랬어요. 그럼 또 수입자들은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생산자들한테 그랬죠. 야 우리 소비자들이 녹차 이거 말고 이 차를 더 좋아한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산화의 개념을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한 50% 정도 산화시켜서 보내니까 더 좋아하네. 까짓 거 산화 더 시켜주지 뭐. 70, 90, 100 그래서 만들어진 게 홍차예요. 1640년 전후 명말 청초 부분산화차가 처음 만들어졌고 이 부분산화차로부터 홍차로 발전된 게 오늘날의 홍차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제가 말을 지금 이렇게 해서 그렇지 부분산화차에서 홍차로 가는 데는요. 단계단계를 밟아서 한 100년 걸립니다. 100년. 천천히 갑니다. 자 이제 영국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책들 보면요. 오늘 영국의 차가 도착하고 내일부터 영국 사람이 다 차를 모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진 않고요. 영국의 처음 차가 도착하고 일반 서민들이 먹기까지는 무지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무지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 거는요. 약 250년이 걸립니다. 처음에 차는 무지하게 비쌌습니다. 비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배가 왕복하는 데 3년이 걸렸고요. 10척이 오면 7척밖에 못 돌아갔어요. 3척은 해적한테 당하거나 깔아앉거나 무지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아주 천천히 차가 확산이 됩니다. 누구부터? 제일 기족 부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확산이 되겠죠. 그렇죠? 이 확산되는데 이걸 지금 다 이야기하면 2박 3일 걸리니까 영국에서 홍차가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여자분 3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캐스린 브라간자 같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포르투갈 공주입니다. 1662년에 영국 왕한테 찰스 2세 시집을 옵니다. 지금 영국 왕이 찰스 3세입니다. 이 다음에 찰스 3세예요. 400년 만에 찰스가 왕이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영국은 차를 거의 먹지 않았고요. 포르투갈은 차를 먹었습니다. 이 공주가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먹으려고 차를 가져와서 먹다가 또 심심하니까 기족들 부인들도 오라고 그랬겠죠. 기족들 부인하고 같이 우려먹으니까 기족들 부인이 뭐야 저거 왜 내가 모르는 거를 저 왕비가 우려먹는 거야. 나도 먹고 싶다. 이게 원래 기족들의 속속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최고 기족들부터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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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확산시키는 데 공헌을 한 사람이 안나 마리아 공작 부인인데요. 시간이 언제입니까? 1840년대입니다. 18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180, 1840년 무렵만 하더라도 영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끼 아니면 두 끼 먹었습니다. 기족들이 점심을 먹는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제대로 먹어도 셋이 넷이 되면 배가 고픈데 간단하게 먹었으니까 배가 고팠겠죠. 그 시간 되면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그냥 그르르미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이 공작 부인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한요아에게 나 지금 쓰러질 것 같다. 배고파서 홍차 한 잔 우려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빵 좀 가져와라. 이렇게 먹기 시작한 게 애프터눈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작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유행을 시켰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그전에는요. 홍차를 중산천까지 꽤 많이 먹기는 먹었는데 홍차는 밥 먹을 때나 먹는 거지 간식으로 먹는 건 아니었어요. 스님들 우리가 1990년대로 돌아가면 쌀을 1990년대로 돌아가더라도 쌀은 다 먹었어요. 밥으로. 하지만 쌀과자 쌀 막걸리 같은 걸 안 먹었듯이 먹기는 먹지만 아껴 먹는 거였다고요. 홍차가 비싸니까 여전히. 그래서 이 안나 마리아가 자기가 먹고 속이 편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다른 부자 기족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죠. 야 너 네다섯이 되면 배 안 고프냐? 한 잔 우려가지고 빵하고 간단히 먹어봐. 이러면서 일반 기족이 아닌 부자 기족들 사이에서 이제 홍차 먹는 게 퍼져갑니다. 기족들이라고 다 부자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족들도 부자 기족이 있고 서울 사는 기족이 있고 지방 사는 기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자가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1865년에 버킹공 궁전에서 빅토리아 여왕이 F20 파티를 엽니다. 여왕이 궁전에서 공식적으로 F20 파티를 연다는 건 조금 야위가 다릅니다. 그 전에는 부자 기족들이 자기들끼리 막 즐길 때 가난한 기족들이라든지 지방에 사는 기족들은 F20를 안 먹었어요. 그래 너건 돈 많으니까 먹어라. 근데 여왕이 궁전에서 F20 파티를 한다는 거는 지방에 사는 기족이나 안부자 기족들도 따라해야 되는 게 그 당시 영국의 기족 문화였습니다. 이제 일반 기족으로 퍼져갑니다. 기족들이 사교 모임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도 받아가야 되고 초대도 초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집도 좀 방도 키우고 테이블도 큰 거 사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F20 모임과 관련된 다양한 에티켓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F20 에티켓 뭐 잔은 이래 들으라 우유는 이걸 쓰라 잔은 이래 돌려라 등등등 그죠?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 에티켓이라는 건 원래 기족들이 저끼리 하려고 서민들 못 따라하게 일부러 복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에티켓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F20는 다 아세요. 보통 전통 F20에 들어가는 티프시 오이가 들어간 샌드위치 그리고 스콘 하고 클로티더 크림이 메인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콘하고 클로티더 크림은 1900년대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오이가 들어간 샌드위치는 초기부터 애프터눈티의 메인 티프트로 들어갔어요. 왜 오이가 들어간 다른 게 아닌 하필이면 오이가 들어간 샌드위치가 애프터눈티의 메인 티프트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왜 왜 오일까요? 하필이면 선생님 아 그런 내용이면 제가 질문을 안 하죠. 웃기는 이유입니다. 오이가 여름 채소입니다. 겨울에는 재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영국이 겨울이나 오이가 재배되지 않은 철에 오이를 먹으려고 하면 집에 온실이 있거나 아니면 온실에서 생산된 걸 비싼 돈으로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부자라는 뜻입니다. 오이가 들어가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이는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물입니다. 물 그럼 비싼 오이를 먹는다는 말은 나 평소에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지금은 체중관리상 아무 영양소가 없는 오이를 먹어줘야 된다. 곧 잘난 척 한다고 넣은 겁니다. 나 부자라는 거 잘난 척 한다고 넣은 게 오이 샌드위치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포함이고 부의 상징 온실 영양소 없음 이 오이 샌드위치를 만들 때 이런 빵을 잘라서 그 사이에 넣는데 껍질도 제거하고 또 하나는 이 빵을 자를 때 누가 누가 얇게 자르냐가 중요하답니다. 들어서 햇빛이 비칠 정도로 얇게 자를수록 그 집 수준이 높게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안주인들이 이 빵 얇게 쓰느라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서 핑거푸드 핑거푸드라는 게 손으로 집어먹는 거죠. 애프터는 할 때는 거하게 먹지 않았거든요. 음식을 간단하게 그냥 손으로 집어먹는 정도 먹으니까 이런 오이 샌드위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드워드 시대라 하면 빅토리아 여왕 아들 시대인데요. 그때쯤 되면 1910년 20년 사이입니다. 영국도 어느 정도 잘 사니까 평소에 서민들도 얼마나 저놈은 샌드위치를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좀 살만하니까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오이 샌드위치는 기족들의 허영 원래 시작이 그랬잖아요. 기족들의 허영을 묘사하는 상징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꼭 잘난 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디 가서 야 이 집에는 오이 샌드위치 없냐 나 꼭 먹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한다든지 내가 그 사람을 좀 비꼬고 싶으면 오늘 오이 샌드위치 먹고 왔냐라고 한다든지 어떤 그런 그런 용도로 많이 써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한 샌드위치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870년 80년대가 되면은요 이때가 빅토리아 의왕이 184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간 왕을 합니다. 그때가 영국이 제일 잘 살 때입니다. 해가지지 않은 나라 대형제국이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데요. 이 1870년 80년 그야말로 잘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족들이 야 우리 돈 너무나마 돌아가는데 차 마실 때 그냥 평복 입고 먹을 수 없으니 차 마실 때 입는 전용 옷을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게 티 가운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입고 그 당시에 기족들이 잘난 척을 하는 장소가 애프터눈티였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선생님들 애프터눈티는 원래는 간단한 간식이었어요. 왜? 4시 5시에 간단히 요게하고 7시에 만찬하러 가야죠. 간단하게 먹었는데 또 기족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당연하죠. 차값도 비쌌고 또 서민들은 오후에 쓰는 거 먹을 텀도 없었어요. 바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기족들의 소규모 사규모의 임에서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의 중요한 간섭이 되고 영국을 상징하는 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영국을 상징하는 문화로 발전하려고 하면 기족들만 먹어서는 안 되겠죠. 서민들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그동안에 홍차를 못 마시고 애프터눈티를 못했던 이유는 홍차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서민들이 먹게 됐다는 말은 홍차 가격이 내렸다는 말이겠죠. 왜 내렸느냐. 19세기 말 즉 1890년 1900년 무렵에 전 국민을 포함한 보편적인 간섭으로 그러니까 1657년에 영국에 차가 들어가서 일반 서민들이 차를 먹을 때 돈에 신경 안 쓰고 먹게 된 것은 250년이 지난 1900년 무렵이라는 말입니다. 홍차 가격이 내렸습니다. 왜 내렸을까요? 1860년까지는요 차라는 차는 전부 다 중국에서만 왔어요. 오로지 중국 그런데 1860년부터는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하고 스리랑카에서 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밀림을 밀어버리고 큰 농장을 만들어서 다원이죠. 차를 대량 생산하게 되고 또 거리도 가까워졌죠. 중국보다는 그리고 거무렵에 스웨저 운하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운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 이유들로 가격이 싸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립톤 립톤이 사람 이름입니다. 1890년 무렵에 런던에서 슈퍼마켓 체인을 한 사장이었어요. 여러 개 슈퍼마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홍차가 비싸일 때는 지금 우리 정관장처럼 전무점에서 팔았겠지만 홍차 가격이 내리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풀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립톤이 자기 상점에서 홍차를 팔다가 갑자기 홍차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이 홍차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송까지 오느냐. 그래서 스리랑카를 갑니다. 스리랑카를 가서 그때 가서 앞으로는 차장사야 돈을 벌겠구나 싶어가지고 슈퍼마켓 그만두고 차장사를 해서 엄청난 오늘날로 치면 빌게이츠 같은 부자가 되고 기족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그게 립톤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브랜드가 이 립톤이고요. 아직까지도 이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립톤 1890년쯤 되면 서민들도 마음껏 차를 먹는 시즌이 됩니다. 이게 1890년 1900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에프톤은티도 기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까지 확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애들도 차도 주고 그래서 이 1900년 무렵에 쓴 소설 헨리 제임스라는 작가가 쓴 소설 중에 에프톤은티라는 모임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아늑한 순간은 삶에서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영국은 홍차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프톤은티에도 푹 빠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집집마다 잔이 다 사람만큼 없어가지고요. 어느 집에서 에프톤은티를 하게 되면 각자 자기 잔을 들고 가서 에프톤은티를 하고 했답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지금은 잠시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영국이 에프톤은티가 대유행인데요. 가장 그중에서도 유명한 데가 리츠호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 모습입니다. 제가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에프톤은티할 때 드레스코드가 있습니다. 남자는 양복을 입어야 됩니다. 제가 한 두 시간 입으려고 이걸 싹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골든타임 예약을 하려고 하면 석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요.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영국 사람들도 1인당 10만원은 비싼 거예요. 지나가다가 차 한잔 하자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석 달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리츠호텔 예약하려고 하면 우리도 석 달 전에 예약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진 찍는다고 난리예요. 제가 사진 찍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쟤보다 더 난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다 꾸미고 왔잖아요. 영국 사람들도 꾸미고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에프톤은티의 메인으로 등장하는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 3단 트레이라고 하는 거죠. 3단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가 아까 말한 오이가 들어간 샌드위치 두 번째가 스콘 세 번째가 단 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1층 2층 3층으로 먹는 게 일반적인 순서이긴 하지만 일반적일 뿐입니다. 그냥 오늘 먹으러 갔는데 내가 단 게 땡기면 3층부터 먹어도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아는 건 중요하겠죠. 원칙은 그러하다는 것. 원칙은 그러하다는 것. 제가 들어보진 않았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TV 프로에서 연속곡 같은 데서 누가 이걸 사줬는데 얻어먹는 사람이 3층부터 먹으니까 사주는 사람이 촌스럽게 3층부터 먹냐 1층부터 먹어야지 라고 하니까 얻어먹는 사람이 어머 그래 하고 놓았대요. 그렇다면 나 알아 안다. 내가 단 게 땡긴다. 하면 될 걸 갖다가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자기가 자기가 촌스럽냐 안초로습냐를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알고 하면 됩니다. 알고 하면은. 아까 제가 이 스콘 클로티더 크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게 크림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림티라는 거는 홍차에 크림을 넣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스콘에다가 클로티더 크림을 주면은 딸기잼하고 섞어서 홍차 한 잔이랑 먹는 게 크림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가서 제일 간단하게 요기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게 크림티예요. 근데 이 크림티가 유래가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게 크림티인데요. 크림티는 스콘에 요게 스콘입니다. 그죠. 스콘에 잼하고 클로티더 크림을 발라 홍차와 함께 먹는 건데요. 크림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발라먹는 클로티더 크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먹는 겁니다. 이 크림티라는 게 여기가 에프토눈티인데 여기에서 요 스콘하고 요 크림잼 홍차만 뺀 게 크림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출한 에프토눈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클로티더 크림 때문에 생긴 전통인데 영국 남서부 지방에 코넬 대본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코넬 여기가 대본 지방입니다. 남쪽 끝이다 보니까 기후가 온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초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자라나는 소가 만들어내는 우유에는 지방질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질이 우유의 지방성분이 많습니다. 클로티더 크림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유를 짜서요. 팬 깊이가 낮고 넓은 데다가 우유를 넣고 밑에 불을 가열해서 껄기 직전까지 올렸다가 한참 열 몇 시간을 가만히 두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지방이 위로 다 떠오른답니다. 그게 클로트 언고하다는 뜻이잖아요.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방이 꾸덕꾸덕 위로 떠오르죠. 이거를 모은 게 클로티더 크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필라델피아 치즈 크림 같은 게 크림 지방 함류량이 12%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클로티더 크림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최소 55% 이상 돼야 되고 평균적으로는 64%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120가지 음식 중에서 몸에 제일 나쁜 거라고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방 덩글이니까요. 그런데 코네라고 또 대본지방이 클로티더 스콘에다가 잼을 먼저 바르느냐 크림을 먼저 바르느냐 가지고 또 싸웠어요. 대본지방은 스콘을 크림을 바르고 잼을 바르고 코넬지방은 잼을 바르고 스콘을 바르고 코넬지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본지방은 자기들이 만든 크림이 자신이 없으니까 잼으로 덮었다. 우리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먹는다. 라고 했는데 이건 답이 없지만 지금 영국에서 주로 많이 먹는 방법은 어느 방법일 것 같아요. 코넬 대본 코넬 대본 아 말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본 코넬 대본 대본 대본일 것 같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걸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여왕은 돌아가신 여왕은 코넬식으로 드셨답니다. 여왕은 코넬식으로 드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애프터눈티가 지금 영국에서 유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1900년 애프터눈티가 영국 전체에 유행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행이냐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애프터눈티가 중간에 명맥이 명맥이 꺼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도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홍차는 계속 많이 먹었지만 저렇게 예쁘게 차려놓고 예쁜 찻잔에 앉아서 먹는 이 문화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이 문화를 다시 살린 사람이 누구냐 일본 사람입니다. 선생님들은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1980년대부터 일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본격적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여행을 왔는데 이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는 문화여행을 갔습니다. 원래부터 일본은 유럽을 자기의 모델로 삼았어요. 1860년 메이지 시대부터 이 사람들의 구호가 뭡니까? 탈아입구였어요. 아시아를 탈출해서 유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가서 그랬죠. 드디어 우리가 왔다. 애프트니티 가져와라. 나 책에서 많이 읽었는데 너가 애프트니티 좀 달라. 애프트니티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두 명 오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몰려와서 계속 애프트니티 탈영을 하니 우리로 지금 무슨 관광청 같은 데서 호텔 몇 군도 정해가지고 야 저 안되겠다 저 관광객들을 위해서 애프트니티를 해라. 그게 지금 관광 상품으로 명명만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80년대 90년대 영국에서 유학을 하신 어느 여자 선생님을 제가 아는데요. 자기가 기숙사에 있으면 토요일만 되면 일본 여자들이 애포노 차리고 어딘가 가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애프트니티 하러 다녔던 거라고. 그렇게 해서 명명만 유지해 오다가 지금은 진짜 영국에서 애프트니티가 대유행입니다. 진짜 대유행입니다. 요새는. 왜 그래 됐느냐. 이거를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2008년 리만 보르드스 사태 때 경제 불황이 왔습니다. 유럽이 타격이 컸습니다. 그럼 유럽이 타격이 크다는 말은 밖에서 뭘 사 먹을 기회가 줄어들고 집안에 있을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겠죠. 그때 이 사람들이 애프트니티를 생각을 해낸 거예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밖에서 만난 것보다 집에서 만날 일이 많아졌으니까 뭐하고 만나냐. 애프트니티. 또 하나는 작년에 여왕이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작년이 여왕 적위 70주년 행사였어요. 플래티늄 주빌리. 그런데 작년에는 여왕도 연로하시고 코로나도 있고 남편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했고 이 행사를 진짜 그창하게 한 거는 2012년도입니다. 60주년 적위 60주년 기념으로 다이아몬드 주빌리 행사라는 걸 아주 그창하게 했습니다. 이게 2012년도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영국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그창하게 하는 왕실 행사였대요. 그러면서 이 행사를 통해서 영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통은 뭐냐. 그중에 하나는 애프트니티다. 또 글쎄 애프트니티가 살아나는 동기를 제공했고요. 또 하나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이제 작년에 모습 찍은 거고 세 번째가 런던에도 백종원이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먹방 프로를 많이 해냈대요. 그럼 영국에서 먹방 프로는 뭐예요. 홍차 팁붓도 들어가겠죠. 팁붓을 하게 되니까 홍차를 하게 되고 이런 이유들로 해가지고 지금은 외국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런던에 가면 애프트니티를 해보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고 지방에 사는 영국 사람들도 런던에 오면 애프트니티를 다 하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10만원 15만원 하더라도 유명한 호텔들은 맨날 자리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하나 바뀐 거는 초기 애프트니티는 간단한 간식이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거창하게 먹고 한 끼 띄우는 걸로 식사 대용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또 밥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런던에 가서 이걸 먹고 나면 참 어중간합니다. 그냥 이거를 저녁으로 띄우기는 좀 배가 고프고 그렇다고 제대로 저녁을 먹기에는 부담스럽고 딱 좋은 게 있습니다. 사발면 짱입니다. 사발면 그래서 지금 런던은요 베스트 버짓 애프트니티 런던 이런 식으로 런던의 열 군데 애프트니티 유명한데 이런 데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런던이 애프트니티가 유행하면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도쿄입니다. 도쿄가 또 애프트니티가 대유행입니다. 포보스지에서 도쿄에 다섯 군데 애프트니티 다섯 개 스프링타임 사쿠라 애프트니티 이렇게 럭셔리 애프트니티 도쿄 자 도쿄가 유행이면 그 다음이 또 어디가 유행입니까. 홍콩입니다. 홍콩도 또 유행입니다. 그 다음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애프트니티가 대유행입니다. 호텔마다 이거 제가 쓴 글입니다. 호텔마다 애프트니티 안 하는 데가 없고요. 요즘에 많이 생긴 차 전문점에도 다 애프트니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게 애프트니티의 흐름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즐거운 이야기였고 지금부터는 조금 복잡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자료를 제가 못 찾았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영국이 1년에 먹은 양이 11만 2천 톤입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 많이 먹은 독일이 만 9천 톤 세 번째 많이 먹은 프랑스가 만 4천 톤입니다. 영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먹습니다. 유럽 전체 홍차 소비량의 절반을 영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세계 차 시장에서 영국 위상이 많이 약화된 게 이 정도입니다. 많이 약화된 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현재는요. 국가별 소비량 기준으로 보면 하나의 단위로 보면 전 세계에서 차를 녹차 홍차 할 거 없이 차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터키입니다. 터키가 차를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파키스탄 미국 러시아가 공동 4위였는데 요즘은 조금 파키스탄이 치고 나와서 단독 4위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7위권입니다. 그럼 영국에 인접한 나라는 어디냐? 일본 이라운도 차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제가 나중에 끝부분에 우리나라 차문화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던뚝 들으면 여러분들 터키가 차를 먹어 이란이 차를 먹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오히려 저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차를 안 먹는 나라로 불교합니다. 전 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우리나라는 차를 안 먹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런데 영국이 1인당 업룡량이 세계 3위에서 5위 수준입니다. 2021년 전 세계 차 생산량이 650만 톤입니다. 중국이 절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죠 중국이. 그 다음에 인도가 130만 톤 케냐가 45만 톤 스리랑카가 32만 톤 1, 2, 3, 4 등 한국 4천 톤입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가 특징이 뚜렷합니다. 여러분들 중국하고 인도는 주로 저거 다 먹습니다. 90% 자기들이 먹고 10%만 수출하고 케냐하고 스리랑카는 대부분이 수출하고 자기들은 일부만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업룡량 기준으로 볼 때 몇이 정도 할까 사실 이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없는데요.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40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대평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40위까지 안 갈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40위로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차 업룡량이 자 그러면 선생님들 영국 홍차를 혹은 영국 홍차문화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설탕과 우유 그리고 티백입니다. 아까 제가 애프토넌티 설명을 했다고 해서 지금 영국인들도 다 그렇게 홍차를 먹겠다고 생각하시면 아니겠죠. 그거는 영국은 주로 이렇게 먹습니다. 티백 여기에다가 설탕 덤뿡 이게 영국인들이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설탕 우유 설탕 우유 대부분 이렇게 먹습니다. 영국에서 소비되는 홍차의 95%가 티백 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생님 지금 아마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100잔의 커피가 소비됐다고 하면 75잔에서 80잔은 믹스나 인스턴트 에요. 사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드립 커피 아메리카노 드신다고 생각 아니고 일부밖에 안 돼요. 여전히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그럴 거예요. 영국도 95%가 티백 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 소비되는 우유의 25%가 홍차와 함께 소비가 됩니다. 그전에는 한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영국 사람들이 거의 99.99%가 우유와 설탕을 넣었어요. 2010년 98%가 우유를 넣었어요. 설탕은 45% 설탕은 이미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문제로 줄이기 시작 했을 때예요.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유를 80% 넣고 설탕은 35% 넣습니다. 여전히 무지하게 많이 넣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무지하게 많이 넣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브랜드가 PG 팁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맥시 모카 골드 정도 되겠죠? PG 팁스의 티백당 가격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티백당 가격이 하나 우리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50원입니다. 50원 50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우유와 설탕을 넣을 거기 때문에 품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유와 설탕을 넣으면 그게 그거예요. 전부다. 이렇게 먹습니다. 옛날 그림 봐더라도 다 설탕 넣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F20에 보면 다 설탕 있습니다. 우유 있고 지금도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설탕 우유 설탕 우유 아무리 우아한 홍차 잣자리라도 설탕과 우유는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300년 전부터 그렇게 마셔왔어요. 300년 전부터 그래서 이 홍차와 설탕이 들어간 우유와 설탕이 들어간 홍차가 맛있어요. 달콤하게 그래서 우유와 설탕을 넣은 게 가난한 여러분들 차에는 칼로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마시기가 좋은 거예요. 살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난한 영국 사람들이 100년 전에 가난한 영국 사람들이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아무 힘내는 칼로리가 없으면 그걸 누가 먹겠어요. 우유는 단백질 설탕은 당분이에요. 에너지원이에요. 이렇게 오늘날 알고 있는 홍차의 나라 영국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1914년에 영국은 법을 정합니다. 공장에서는 꼭 하루에 한두 번 모든 노동자들에게 홍차를 줘라. 이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노동자들이 티 브레이크 타임에 모여서 차 마시는 장면이에요.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법으로. 그만큼 홍차는 영국인들한테 홍차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유와 설탕이 들어간 홍차는 영국인들에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영국 홍차를 이해하는 데는 설탕 우유 티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최근으로 오면서 우유도 적게 넣게 되고 설탕도 적게 넣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 6월 3일 BBC 우리로 치면 KBS죠. 여기서 어떤 방송 내용이 있었냐고 하면요. 차에 설탕을 넣는지 여부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줄 수 있다고 일부 영국인들은 믿는다. 이걸 제가 우리나라 한번 바꿔볼까요? 커피 마실 때 프리마와 설탕을 넣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말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믹스를 먹다가 믹스를 안 먹고 차를 바꾸게 된 것은 건강에 대한 염료 에요. 설탕과 프리마를 넣지 않으려고 하니까 커피만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품질을 따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가 소득이 늘어났어요. 돈 더 줄게. 지금 영국이 살짝 변화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커피 업룡 방식이 믹스에서 드립 커피로 오는 것을 영국이 티백에서 설탕과 우유를 넣지 않고 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당신이 차를 어떻게 마시는가가 당신이 누구인지가 말해줄 수 있다. 강하게 우린 홍차는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층에서 마셔진다. 차의 강도는 사회적 계층이 높아질수록 점차로 약해진다. 우유와 설탕도 어떤 상징을 가진다. 많은 사람들은 차에 설탕을 넣는 것이 우리나라 커피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영국이 차를 많이 먹게 된 것은 싸고 맛있고 마시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한 애프터니티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녹차를 주로 마시는 일본은 어떨까요? 아까 제가 전 세계 차 생산 물량이 이렇다고 했는데요. 중국 일본 한국 한국을 넣어준다면 녹차를 만드는 나라죠. 물량 비교해 볼까요? 한국 4천톤 일본은 한국의 20배인 8만톤 중국은 일본의 23배인 180만톤 중국은 우리나라의 450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중일 녹차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중일 녹차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보면 가스러울 거예요. 4천톤 만들면서 한중일 녹차를 비교하겠다고 하는 게 이런 규모가 다릅니다. 어쨌거나 일본은 녹차를 어떻게 먹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 주로 어떻게 먹을까요? 입차 우려 먹는다는 뜻이죠. 입차 또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말차 그 답을 기다렸습니다. 일본 사람들 다 이렇게 차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마차 생산량 2% 입니다. 일본 일본 사람 10명 중에 2명만 이렇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입차는 우려 먹겠죠. 이것도 사실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RTD라 그럽니다. 이미 준비된 차 일본 RTD 녹차가 비알코올 음료 시장의 30% 탄산 콜라 사이다 보다 2배 많이 먹고 심지어 커피보다도 10%가 높아요. 많이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 그런데 홍차도 많이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은 뭡니까? 영국이랑 똑같습니다. 싸고 마시기 편하고 맛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싸고 마시기 편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녹차 아까 주제도 녹차라고 하지 않았어요. 차문화라고 했는데 녹차문화 차문화 우리나라 녹차문화 딱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아합니다. 세련되고 점잖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녹차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조금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정말 정리가 잘 돼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녹차는 참 특이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이성보다는 감성적이라는 뜻으로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보다 훨씬 더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이는 단순한 기호 음료에 불과한 녹차가 물성적인 음료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문화 정신적인 전통문화 되어있기 때문일 거라고 여겨진다. 일상에서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화, 드라마, 광고, 홍보사진 등에서 이미지 혹은 분위기를 품격있고 멋지게 연출하기 위한 소품으로는 무지하게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하나같이 우아하고 정갈하다. 차를 울리는데 사용되는 다구들도 비싸보이고 멋지다. 그러다 보니 녹차를 마시려면 몸도 씻고 옷도 단정히 입고 엄숙하고 멋진 공간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마셔야 할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리고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인격이 고매한 사람들만이 즐기는 혹은 즐겨야만 하는 차별화된 음료처럼 보인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민속박물관에서 청탁받고 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녹차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고급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고급 이미지 만큼 접근하지가 쉽지가 않아요. 이 느낌이 영국은 공차 문화 자체가 자연스러운 국민이 마시는 문화예요. 일본은 다도라고 하는 정말 독특한 고급 문화가 있고 그냥 일상으로 마시는 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지금도 전통문화로 남아있고요. 어찌 된 건지 녹차를 하시는 분도 이걸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전통문화 우아함.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2010년 전으로 우리나라에서 차에 녹차가 아니라 차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일단 차와 관련된 책이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그게 다섯 권을 쓰면서 일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요. 배우는 사람도 많아요. 차를 돈을 내고 배웁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차 마시는 전문점이 느끼시죠?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이렇게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차가 많이 물론 이거는 경제 수준 발전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했고 최근 아주 최근에 또 새로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차 종류 가리지 않습니다. 녹차가 우리 것도 아니지만 이런 개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살짝 불안한 요소는요. 이 젊은이들이 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 살짝 걱정되는 것은 이거를 음료로서 즐긴다기보다는 하나의 리추얼 우리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 같은 이거를 또 좋아한다는 거죠. 이 행위 자리 이런 게 이런 게 지금 한참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문화가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는 우리가 영국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는 지금처럼 접근이 어려워서는 안 되고요. 접근을 하기 쉽게 돌려야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마시기 쉬워야 됩니다. 우려먹는 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려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페트병으로 하든지 뭔가 이렇게 쉬워야 되고 가격도 싸야 됩니다. 물론 현미녹차 티백은 가격이 쌉니다만 여러분도 그걸 녹차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거 커피 많이 먹은 날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현미녹차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녹차라고 생각하는 매년 봄 4월 5월 달에 보성 하동에서 만든 녹차는요. 굉장히 비삽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통 100g에 싼 게 5,6만 원 비싼 거는 20만 원까지 합니다. 이렇게 비싸가지고는 일반화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맛도 좋아야 됩니다. 그거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떤 식으로 일반인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차가 활성화되겠죠. 이걸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따라서 우리나라가 차를 마시는 문화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지하게 빠른 시간으로 지금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